신나는 태권도 음악 태극형 제1장 준비 주춤선 엠 엠 엠 엠 엠 엠 테리 어디있어 어 와 나 좀 쓰거든? 이거 살짝 섞어볼까? 이것도 쏠쏠한데 쏠쏠해 죽갓맛이 왜? 어떤 맛이야? 더 괴상망측한 맛이 됐어 내가 귀하소리를 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칭찬해 주셨어? 응 태리님 어떤 칭찬을 받았어? 나는 바로 내가 뭐지? 내가 전 동작을 잘 외웠다고 칭찬해 주셨어 내가 왜냐면 유연하지 않아 유연하다고 동작을 잘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거랑 유연하는 거랑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약간 굉장히 절조 있게 잘 하더라 태리님은 어 진짜 이거 근데 우동 아니야? 우동같지? 우동같이 생겼지? 엄마 엄마 여기는 칼치도가 맛집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도 먹어 국물이나 김치 아니면 국물이다 먹어 아니야 엄마는 면을 먹고 싶은데 괜찮아 먹어 페리가 남기면 먹어야겠다 응? 남기지 않겠지? 내가 엄마 남길 거야 나는 엄마가 잘 먹을 수도 있지 아니야 장난친 거야 엄마가 밥 먹고 왔어 엄마 엄마 가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둘 셋 둘 둘 셋 이야 어 열 사 원 두 헐 원 헐 하나 Arbeit 원 엄마, 아빠, 안녕, 찾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예요,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도움이 없어서 깨끗이 없어서 엄마 아빠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독해온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엄마 아빠 덕현이에요 저는 청소하는 것 보인던데 엄마 아빠는 원하네 그리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학교 갈게요 자 심장한 우리 평가위원인 기본 동작 아래 맡기 하나 아래 맡기 하나 하나 둘 뒤로 돌아 몸통 맞기 하나 뒤로 돌아 앞사기 하나 둘 바로 바로 쉬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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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안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품 응심자는 전원당 범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2품 3품 얼굴 맡기 하나 둘 뒤로 돌아 발사기 준비 아빠도 차올리기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이쪽 둘 셋 셋